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통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극동유아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극동유아 커트번호 01453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9월 16일 오후 12시 49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다스닥 S&P500 지수가 3대 지수 경기회복 기대감 속에 상승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개선된 모습이 보이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뉴욕주 제조업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34.3을 기록하고 저널 수치 18.3 월드스트리트저널 WHJ에 집계한 시장 예상치 18.6을 모두 큰 폭으로 윗돌았다라는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추석 연휴로 인해서 잠깐 자금들을 쓰기 위해서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경기회복 기대감이죠? 경기회복 기대감 속에 미국 원유재고 감소 소식 등에 국제유가가 3% 이상 넘게 급등한 가운데 에너지 업체들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이뤄나가고 있다. 자 보자 4% 정도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극동유화 역시 화학 관련주의입니다. 화학 관련주의이기 때문에 원유 쪽이랑 조금 같다. 가스 및 석유를 제공을 하는 업체죠. 석유 및 석유류, 제품 제품 생산 판매, 임가공, 무역업, 석유화 제품, 원료, 의약품, 의약품 아니죠. 그래서 생산품의 수출업이 있고 동산은 산업기계용 유난류 생산 등으로 사용 중인 고급 특수유 등을 생산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전반적인 변동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대내외적으로 환경 변화가 좀 불안 요소가 있게 되겠는데 원유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조금 부유한 그런 모습을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괜찮죠? 부채비율 69.41% 유보율 909% 정도 되고 있고요. ROE가 10% 이상이 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원유에 대한 가격폭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극동유화의 원유를 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같이 수혜를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강한 흐름입니다. 16.34% 전년 영업이익이 30% 증가를 했고요. 중앙 에너비스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중앙 에너비스 한번 볼게요. 중앙 에너비스 사안가 말아버렸네.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중앙 에너비스가 사안가를 말았기 때문에 극동유화도 대장주를 따라서 대장주를 따라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장주 따라서 2등주, 3등주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극동유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좀 찍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5,750원까지는 충분히 조금 반등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유화였습니다.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AP투자연구소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 상단에 라이브로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보시면요.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장전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황이라던 거 읽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황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 많이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브리지텍, 중앙, DNM, 그리고 JT 이렇게 좀 매수를 해서 오늘 8.57%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 한번 받아보시면서 한번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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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